틀렸니 마찬이 만약에 흥부가 넓으로 변했다면 흥부가 변한 것이지 세상을 탓할 수 있나 세상은 속이지 않아 사람이 속이는 거야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무리 변명해 봐도 겁나게 바뀐 것은 바뀐 것은 서로의 마음 만약에 흥부가 반지로 바뀐다면 흥부가 바뀐 것이지 시대를 탓할 수 있나 세상은 속이지 않아 사람이 속이는 거야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세상은 속이지 않아 사람이 속이는 거야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틀렸니 마찬이 그의 고로와 속 transmit이 그의 TRUion 운면이 아멘